총림, 여기 몬스터가 엄청 센 거 같은데요? 하하, 걱정하지 마십쇼! 바나나! 하이언 프로미너스 라이트닝 스웁! 하나, 둘, 셋, 야! 좋아! 요즘 유행이라던 메이플 스토리를 해야지! 자, 그럼 아이들을 만들고 좋았어, 캐릭터는... 남자 캐릭터는 뭔가 보기 싫으니까 귀여운 여자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자, 좋았어! 이렇게 눈과 코를 만져주고 좋아! 오, 엄청 귀엽잖아! 그리고 닉네임은 여자같이... 그래! 이름은 겨울여우로 가야겠다! 내가 최강의 캐릭터로 만들어주겠어! 이제 게임 접속이야! 여기가 게임 속이구나! 그래픽이 완전 좋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여자 캐릭터가 너무 예쁘구만! 그럼 한번 모험을 떠나볼까? 왜 여기 있어? 으이차! 으이차! 뭐야, 다 약한 몬스터잖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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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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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여기도 약한 몬스터가 잔뜩 있잖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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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핫! 핫! 뭐야 이 쫄애분! 간지러니까 저리 미 accow!! 핫! 핫! 이제 별의 별것들이 다 까부는군! 이 좀비 버 Mamian한테 말이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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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건가? 아니! 저기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죽은 것 같군! 이 정의로운 기사! 지 좋은 통님께서 도와줘야겠어! 부활! 에이 뭐야 이건! 이 못된 몬스터 녀석! 감히 이런 미녀를 괴롭히다니 죽어라! 별거 아니군! 그나저나 괜찮으십니까? 태울여우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게임이 엄청 어렵네요! 이제 시작한 뉴비 신갑 같군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지요! 감사합니다! 총님! 여기 몬스터가 엄청 센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쇼! 저와 같은 슈퍼 울트라 짱 센 전 센터는 이 정도는 1도 아닙니다! 바나나! 파이언 프로미너스 라이트닝 스웟! 이야! 우와! 엄청 무지다! 대박!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 아우! 무리겠지! 그렇다면 이 검을 받아보십쇼! 이거는 세 개! 딱 세 개 밖에 없는 다크 플레임스워드라고 합니다! 헉! 아니! 이렇게 귀여운 걸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저의 말렘이니까 뭐! 이런 거 없어도 굉장히 있어서 뭐! 주먹으로 패드 싹! 괜찮아요! 나 잡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파이언 프로론스! 라이트닝 스웟! 와! 대박! 진짜 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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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진 거 같은데 근데 이것 좀 받아가세요! 여기 돈도 있고 여기 보석이랑 이거! 아니 그리고 이 물방울 석이랑 이거! 에! 비싼 건데 이거 다 가져가 주셔 lands SRS! 괜찮아요! 와~! 이렇게 아이하는 걸 대체 몇 매나의 소를 늦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해요!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 주문서 받으시고! 아무튼 뭐...? 이제 이 정도면 사량도 가치지는 않은 거 같은데 말에서 이제 테스트 한번 하러 갈까요? 좋아요 가요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우와 여기가 마을이구나 그래픽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 예쁘네요 하하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하찮은 말보다는 겨울겨울 시에 미모가 더 빛나는걸요 뭐지 이 사람이 날 요자로 알고 있는건가 농담이 되는 농담이 아 네 어 통님 하이하이 아니 넌 우리 길도원의 지존 소드마스터 아하 반갑다고 그런데 통님 옆에 이쁜 아가씨는 누구야 여자친구 아 아뇨아뇨아뇨 그냥 유비분이라고 내가 도와주는 것 뿐이야 마 맞아요 제가 오늘 게임 처음하는데 통님이 도와주시는거에요 어 그렇군 그렇다면 통님 이 아가씨는 제가 데리고 가서 알아뇨아뇨아뇨 아뇨아뇨 아뇨아뇨 아 그 그 그게 그 아 그 겨울여우님께서 좋다면요 어 흥 실어요 저는 그쪽보다 통님이 가르쳐주시는게 좋은걸요 사람이 물건이야 뭐야 겨울여우님 혹시 겨울여우님이 나를 그러시든지 말든지 암튼 전 사냥하러 갑니다 빠이빠이 겨울여우님 혹시 저와 사겨주실 수 있는지 어 어 그러니까 아 갑자기 인터넷이 인터넷이 겨울여우님 겨울여 아이고 아이고 뭐야 왜 갑자기 사귀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남자인 걸 모르는 것 같던데 어쩌지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해야겠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얘들아 안녕 퉁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퉁퉁아 울지 말고 말해봐 아니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단풍기 미락이라는 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엄청 예쁜 캐릭터인 유빌보드 있어도 내가 도와준단 말이야 뭐 그래 그래 단풍기 미락에서 예쁜 유비를 도와줬단 말이지 어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하면서 뭔가 이쁜 거라고 있지만 뭔가 좀 귀엽고 내가 좀 지켜주고 싶어서 좀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제 처음 써봐 있는 세계밖에 없는 그 다크 플레임소드를 그녀에게 주고 관심 있는 표현을 했는데 자자자자 잠깐만 다크 플레임소드 잠시만 야 너 다크 플레임소드 알아 단풍기 미락을? 아니 나는 게임을 안 했어 잠깐만 설마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어제 마을에서 같이 걸어가던 중에 우리 길드원이 그녀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그녀가 그 자식보다 내가 더 좋다면서 나한테 들이댔단 말이야 멍청아 들이댄게 아니고 그냥 그 자식이 짜증났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그 틈을 타서 고백을 했는데 인터넷 핑계로 나갔으니까 분명 나 차인거였지요 차인거지 오 글쎄요 아니야 퉁퉁아 너라면 잘할 수 있을거야 파이팅 그래 레아야 너뿌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진짜로 고맙다 나 오늘 그녀에게 제대로 고백할거야 어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고백해서 차인거 같아 좋아 연기를 내보는거야 지금 바로 간다 오 퉁퉁아 파이팅 그래 고맙다 리아야 진짱 설마 퉁퉁이가 지전 퉁님이었을 줄이야 그런데 메이플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하고싶은데 이걸 어쩌지 그래 어차피 그 넓은 세계에서 퉁퉁이를 만나는건 힘드니까 잘만 피해다니면 상관없을거같아 그래 게임에서 잘 피해다니면 상관없겠지 가자 메이플세계로 좋아 퉁퉁이는 없겠지 저 저기 그 어제는 갑작스럽게 고백해서 앵매매 안합니다 아냐 괜찮아 아니 그 어제 사실 제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단풍이 애인을 한다던지 뭐 그런 아니 그런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지만 넌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여자 얼굴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나 나와 실제로 한번 만나 주십시오 뭐? 그건 좀 그런데? 나를 한번 만나 주면 이 전 서브에 딱 하나밖에 없는 레인보우 판타스틱 소드를 너에게 줄게 저건 현금 천만원이라던 레인보우 판타스틱 소드야? 그럼 인여동 놀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 저녁 7시까지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고고하죠 어쩌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 서버 랭킹을 등가할 수 있는데 일단 로그아웃하고 어쩌지 나갈 순 없지만 저 겉말이 있다면 서버 랭킹 1등을 찍을 수 있는데 너무 가지고 싶단 말이야 어쩌지 좋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좋았어 인여마을 7시라 그랬지 과연 겨울 여우님께서 나에게로 와줄까? 그녀가 온거 같은데 저분이 바로 겨울 여우님 오 안녕하세요 겨울 여우에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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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니가 겨울 여우라고? 하하 네? 제가 길리아 아니 겨울여우예요. 길리아 이 자식이 겨울여우님이라고? 이 자식이 나를 놀려먹어 너 죽었어! 이 자식이... 현장에도 안 된다니... 나의 다크플레이스蘇드.. 그리고 죽어! 우야아아아아앜... 멈췄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